안녕하세요. 저는 외과 교실에 있는 서경석입니다. 우선 함춘인사이드 이달의 연구로 선정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논문은 퓨어라파라스코픽 도널 라이트 헤파텍톰 즉 순수복관경 공여자 우간 절제술에 있어서 수혜자의 아욱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체 공여자의 조건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생체 공여자 간 인식을 할 때 공여자에서 이와 같이 큰 절개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끔은 이렇게 슬라이드 아래쪽에서 보시듯이 큰 상처를 유발하게 되고 특히 이렇게 젊은 여자에서 큰 상처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외과의사로 약간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 처음으로 왼쪽 손을 집어넣고 하는 복관경 수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이와 같이 적은 절개창으로 공여자의 간 절제술을 시행을 하였고 2008년도서부터는 하이브리드 라파라스코픽 서절이라고 해서 라파라스코피로도 하고 또 개복을 하면서 수술창을 줄이는 그런 시도를 해왔습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이렇게 트랜스포스 인시전을 조금 넣고 하기도 하고 어퍼 미드라인 인시전을 넣어서 예전보다 굉장히 적은 수술창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2015년서부터는 아예 이런 프로카만 집어넣고 하는 구멍만 넣어서 수술을 하고 공여자의 우간은 이런 팬티 아래 라인을 통해서 꺼내는 PO3D 라파라스코픽 라이트의 헤파텍터미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처음으로 복관경 공여자 수술 100내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성을 했고 200내, 300내, 400내, 500내까지 또 지금까지 달성해 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대학병원에서 PO 라파라스코픽 라이트의 헤파텍터미 즉 순수복관경 공여자 간 절제 수술을 한 개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를 시행해 왔고 현재까지 즉 3월까지 781 케이스의 많은 개수의 PO 라파라스코픽 라이트의 헤파텍터미를 시행했고 이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이런 공여자의 수술에 있어서 복관경 간 절제술이 거의 90%를 최근에는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복관경 간 절제술의 발전은 사실 기술 발전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기구의 발전도 큰 목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렉서블 3D 스코프가 그거의 하나입니다. 3D 이미지를 보므로 해서 입체감을 극대화해서 수술이 편리해지고 또 플렉서블한 스코프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큰 발전은 인도 사이닝 그린 형광 이미징 플로렌스 이미징을 도넛 서젤리에 도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광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우간과 좌간의 경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간의 절제, 절개에 있어서 상당히 정확한 절제를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발전은 이런 형광 이미징을 통해서 간의 감도의 어네터미를 굉장히 손쉽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정확한 수술과 수술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도 저희 병원에서 개발해서 유수저널에 저희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공여자를 수술할 때는 예전에 수술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환자는 안 보이지만 환자의 상처를 보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섯 가지의 모니터를 계속 보면서 수술합니다. 수술자 모니터가 두 개 있고 또 형광 모니터가 하나 있고 또 영상 이미지를 보는 모니터 또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계속 유지하는 모니터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모니터를 계속 보면서 저희들이 최근에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의 처음 결과는 2017년도에 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에 보고하였고 그 당시 이런 컨벤셔널, 우리가 보통 개복하는 간절대술과 순수복관경 간절대술 41회, 45회를 비교했을 때 두 분 간의 차이가, 합병증의 차이가 없고 굉장히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기에 보시다시피 30개 넘는 그런 우리 연구를 이런 뉴스 저널에 보고했고 따라서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어려움과 또 공여자의 안전성과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보고들을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순수복관경 기증자 구간절대술 연구들의 제안점에는 주로 기증자, 공여자의 안전성을 포함한 결과들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즉 공여자의 간을 받는 수혜자, 즉 간이식 환자에서의 합병증과 이식편의 질, 퀄리티의 저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고찰은 부재했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2016년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간 절제술, 좌간을 한 경우는 빼고 우간 절제술 간 기증자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제가 수술한 경우만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이거는 공여자에 있어서 Demographic Pre-Operative Value of Operative Outcome을 얘기해주는 건데 섹스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개복술에 있어서 나이가 더 많았고 또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여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있어서 개복술을 시행한 경우에 있어서 좀 더 부부간의 간이식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Lamp-Lant-Livor Volume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술할 때 절제를 하고 남은 간의 프로포션을 얘기하는 건데 개복해서 했을 경우에 그 Lamp-Lant-Livor Volume이 순수복관경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맥이나 혈관의 개수가 문맥에 있어서 두 개의 문맥이 예상되는 경우가 개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많았고 또 담도도 개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프로포션이 두 개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여자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개복을 한 경우에는 63 증예 또 순수복관경을 한 예는 362회로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순수복관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공여자가 아니고 그 공여자의 간을 받은 수혜자 즉 간이식 환자에 있어서의 아혹함을 보여줍니다. 개복을 해서 간을 받은 수혜자가 63례 또 순수복관경으로 절제를 해서 간을 제공받은 환자가 362회였는데 그 두 분간에 섹스나 에이지, BMI 또는 이티올로지 또 간암의 존재 여부 멜드스코아 또는 처지식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차이가 전부 없었는데 이런 술식에 있어서 공여자의 문합에 있어서 개복수술을 통해서 수술한 공여자의 간을 받은 이식 환자에 있어서 간 동맥을 두 개 하는 경우가 그렇지 복관경에서 받은 것보다 훨씬 많았고요. 통계적으로 유약이 많았고 문맥 문합도 이런 개복수를 통해서 받은 공여자의 간을 이식하는 경우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인 경우가 27%로 6.6%에 비해서 개복수술에 있어서 많았습니다. 그리고 담도 문합도 두 개 이상을 문합한 경우가 개복수를 통해서 기증받은 수혜자의 수술에 있어서 34%로 순수복관경으로 했을 때의 17%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군의 개복수를 통해서 받은 수혜자의 성적이나 또 순수복관경을 해서 우간절대술을 해서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두 군 간에 전혀 차이가 없었고 또한 그레프트 서바이벌도 두 군 간에 차이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조건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즉 공여자의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또는 남을 간에 영적이 35%보다 적던지 또는 문맥이나 또는 담도의 문합 개수가 많을 거로 예측되는 이런 공여자에 있어서는 공여자에 있을 경우에만 추렸을 때 개복수는 43례 또는 피오라프로스코픽으로 한 개는 146례가 되겠는데 보시면 수혜자의 Early Major Complication이 복관경으로 받은 간을 이식하였을 경우에 Early Complication이 초기 합병증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를 요약해 보면 최근에 굉장히 순수복관경 간 절제술이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대부분을 하고 있지만 즉 공여자의 나이가 40 이상인 경우 또 렘란트 리버 볼륨, 자녀 간 영적이 35%보다 적을 거로 예상이 되는 경우 또는 문맥이나 담도의 개수가 여러 개가 예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순수복관경보다는 우리 개복수술을 했을 때 초기 간 이식 환자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순수복관경 간 절제술을 할 때에도 이런 조건들을 잘 생각해서 이런 조건들에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주의를 기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합병증과 기증자의 우수성을 가족끼리 상의해서 수술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게 중요하겠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에서는 센터에서는 최소 친습에 대한 수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공여자의 수식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복관경으로 수혜자 즉 간 이식 환자를 저희들이 수술해서 성공한 그림을 보여줬고 이거는 아메리칸 전학 트랜스포란테이션 2022년도에 실렸고 그 이후에 또 수혜자를 복관 로봇을 사용해서 하는 수술을 성공해서 그것 또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간 이식에 있어서도 최소 친수술이 발전하고 있고 이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병원, 저희 센터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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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